Baba's crucial 바로 아니야. 실롱이 잠깐. 일단 Caitlyn önce 해ugo. 다시 돌아갈려고 하는 데다. 자, 액션! 그래서 생각 좀 해 보겠다더니 그게 이겁니까? 혼자서 하늘놈까지 가겠다? 야무지게도 죽으셨구나. 내가 치유비를 받은 거예요. 이성계 그 집 사람들이 나한테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겁이 없습니까? 거기가 어디라고 혼자서... 계속 이렇게 잔소리하면서 따라올 거예요? 생각 중입니다. 이분을 강제로 끌고 가야 되나 말로 설득해야 되나. 우리 이제 약속 끝내요. 언약을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해요.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고 임자 때문에 싸워서 죽을까 봐요? 그거... 그래서 혼자 하늘놈까지 가겠다고 결정한 겁니까? 그렇게 해요.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고 임자 때문에 싸우다 죽을까 봐요? 그건... 그래서 혼자 하늘놈까지 가겠다고 결정한 겁니까? 악수 모르죠? 모릅니다. 내 세상에서는 처음 만나서 인사할 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울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악수를 해요. 자, 잡아요. 어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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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고 consequ, 너무 좋습니다. 여기, 어느 날 탱 봐. 자, 더블 액션으로. 자, 잠시만요. 노출 좀 보고요. 자, 오케이. 자, 카아라. 액션. 내가 맺은 원약입니다. 그래서 끝내든 말든 그건 나만 결정할 수 있어. 잠깐만요. 그러면 조신하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끌고 가봤자. 다시 도망칠 거예요. 내가 맺은 원약입니다. 그래서 끝내든 말든 그건 나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신하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끌고 가봤자. 아니, 논리 안 된다니까. 여기서! 그래서 끝내든 말든 그건 나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 좀만 더 조심하게 기다려주시면... 이렇게 도망쳐봤자 나 다시 도망칠 거예요! 도망이라고 있습니까? 보내줘요! 나 당신 앞에서 오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보내줘요. 내가 어떻게 보내줍니까? 임자를, 여기서! 이제 지켜주는 거 하지 마요! 더 이상 나 안 지켜줘도 돼요. 약속, 어냐, 그런 거 끝내는 거 쉬워요. 끝이에요. 끝! 나 터부터 가. 안 해! 아니야, 다시 해야돼. 그래, 맞아. 비 안 오니까 빨리 가. 아니야! 이렇게 끌고 가봤자! 어, 빈트 쳤어! 이렇게 끌고 가봤자! 이렇게 끌고 가봤자! 그게 왜 밑에 안니깐LY 그쪽으로 뒷 אם을 하니까 Because I knew she left. 날씨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일정할 수 없을 거라고 discurs시ria. 그러면 잘 안을 예정합니다. 예, 이 노래는 네, 나의 시절을 통해서 한 번을 주십시 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